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4년도 3월 31번 문제, 빈칸 문제 풀어보도록 할텐데요. 자,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빈칸을 한번 읽어보고요. 빈칸을 포함한 문장을 읽고 위로 가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찾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글을 읽으면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빈칸 포함된 문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보시면요. 밑에 보내요. 인펙트, 사실은. 자, 우리 연결하고 잘 봐야 되죠. 사실은. 자, 사실은 앞에 이미 다 나왔어요. 100% 사실 나왔다면 뒤에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보통은 어떻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념이 있고요. 인펙트 뒤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래.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혹은 앞에서 나왔던 내용과 좀 반대되는 내용을 알려줄 수 있겠죠. 자, 봅시다. 인펙트, 사실은요. 진정한 진보가 일어나요. 어디서? 과학에서의 진정한 진보는요. tend to occur. 일어났죠?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뭐 할 때? 네, 뭐 할 때요. 뭔지 몰라요. 굉장히 짧죠. 그리고 아마 굉장히 개념, 혹은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경우는 어디에? 바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해야겠어요? 뒤로 넘어가서 한 줄만 더 읽고 위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록 학생들이요. should not be constantly faced. 자, 일단 봅시다. 학생들이 뭐 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마주침을 당하면 안 돼요. 뭐와? 당황스러운 배움 상황들과요. 비록 당황스러운 배움의 상황들과 끊임없이 마주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attitude. 뭐에 대한 attitude예요? toward failure. 실패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요. may better. 더 좋아요. 뭐 하는데? serve them. 그들에게요. in developing problem solving skills. 아,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주는데 뭐 하는 게 좋다? 네, 문제점, 혹은 실패를 마주하는 게 좋습니다. 혹은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해주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 한 번만 볼게요. 계속 마주치면 돼요? 안 돼요? 실패랑? 안 돼요. 하지만 실패를 경험하고 실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problem solving skill을 준다는 거죠. 자, 과학은 뭐예요?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는 과목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에 네모하는 거, 뭐 하는 게 좋겠어요? 대략, 뭐 실패를 어떻게 하면 돼요? 경험하거나 근데 혹은 자주 경험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일정한 정도로 경험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겠습니다. 괜찮나요? 우리 위로 한 번 올라가서 무슨 내용인지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줄입니다. For the last 20 years, 지난 20년간이요. 어떠한 교육자들은요? 믿어왔어요. That 이하를 믿어왔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Should not be allowed to. 뭐 하면 안 돼요? 허락받으면 안 돼요. Experience, Failure. 아, 얘네 실패 경험하면 안 돼. Educational situations, 교육적인 환경들은요. Were structured, 만들어졌어요. 구성되어졌죠. 어떻게? So that,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Could be successful, 모든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Nearly all the time. 항상 뭐만 해요? 성공만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죠. 자, 우리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어때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애들을 무조건 성공하기만 해야 돼요. 어우, 잘한다, 잘한다. 이것도 했구나, 저것도 했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니까 어때요? 결론은 뭐다? 결론은 사실은 실패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네모칸에 뭐 들어가야겠어요? 실패가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 봐볼까요? 2번과 4번을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1번 봅시다. Students are constantly motivated. 아, 동기를 부여받아야 돼.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지만 동기부여라는 얘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 2번. The chance of failure. 뭐죠? 실패의 확률. 혹은 실패할 확률이 is minimized. 최소화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 어, 최소화하면 경험되어지는 거 아닌가요?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겠지만 실패를 한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최대한 실패를 피해야 돼요. 자, 글쓴이의 경향 어때요? 태도 어때요? 실패에 대한 태도? 좋아요. 파지티브... 파지티브... 미안해요. 파지티브 에디튜드를 가져야 돼요. 자, 근데 실패를 피한다? 안 되죠. 3번 볼게요.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이 are linked. 연결되어질 때 연결이란 말 없었죠. 4번 봅시다. Solutions. 어떠한 해결책 do not fit the predictions. 예측과 뭐가? 솔루션이 다를 때예요. 예측을 통해서 솔루션을 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equal 뭡니까? Failure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실패란 얘기죠. 여기다 대놓고 실패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맞추니까요. 선지를 한번 꼬아서 낸 거죠. 아까 선생님이 문제 시작할 때 무슨 얘기 했어요? 선생님, 저 이 내용 다 이해되는데요. 선지가 너무 어려워요. 라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야겠습니다. 자, 이거 minimize의 뉘앙스 어떤 거예요? 피한다, 없앤다라는 얘기고요. 4번 이거 뭐예요? Failure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니까 우리 몇 번 해야겠어요? 4번 해야겠습니다. 자, 이 문제 조금은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률도 50%였고요. 많은 학생들이 헷갈렸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빈칸 풀 때요. 너무 좋은 얘기 혹은 한 번 나왔던 얘기를 다시 쓰는 건 조금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네, 글을 읽어가는 능력 계속 생각하는 능력 기르시길 바라고요. 빈칸 풀 때는 어디서부터? 네, 빈칸 있는 문장부터 읽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다음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